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드릴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잇지입니다 우리가 다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왜일까요? 오늘 저희의 첫 시상식에서 신인사 드릴 것 같습니다 첫 시상식에서 첫 시상입니다 잇지가 우리한테 상 줬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정말 고마운데 성뿐만 아니라 우리 무대 할 때 우리 응원소리에 진짜 한 번 더 감동받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이렇게 큰 무대는 사실 진짜 처음이어서 최종의 기자 엄청 관중석에는 많이 앉아 봤어요 그리고 또 저희 이번이 첫 공개였잖아요 아이씨 무대 진짜 제가요 저 진짜 잘 보여주고 싶었어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네요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네요 잘 봐줬으면 내일 좀 저부터 제대로 봐줘요 내일도 보고 내일도 보고 내일도 보고 다음주도 보고 활동은 계속 됩니다 다들 축하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고마워요 여기가 진짜 관중석에는 많이 앉아 봤는데 저희가 무대 하는 건 진짜 처음이라 진짜 크다 진짜 사실 저는 실제로 딱 무대 시작하면 진짜 긴장해서 머리 속 헤아해질까봐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거기 무대에도 그렇지만 관중석이 엄청나잖아요 맞아 수영 응원도 엄청 많고 그래서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의 응원 소리 때문에 다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믿지도 믿지고 이제 정말 오늘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 팬분들께서도 저희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했습니다 맞아 진짜로 오늘 저희 항상 TV로만 우리 숙소에서 보고 이랬던 시상식에 처음 와서 공연도 하고 우리 JYP 선배님들 뿐만 아니라 맞아 맞아 또 다른 선배님들까지 정말 코앞에서 무대를 보는데 너무 시상식이어서 너무 신부고 멋있는 무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이 또 상을 받으셨잖아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무대 보는데 진짜로 완전 저희 세븐은 이제 트와이스 선배님들 무대는 못 봤어요 나도 너무 아쉬웠는데 리허설 봤으니까 맞아 진짜 아쉬웠어요 맞아요 되게 아쉬웠는데 그래도 진짜 좋은 경험이었어요 정말로 재밌고 좋은 그런 경험과 진심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하고 많은 무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또 좋아하는 선배님들 선배님들 배우님들 무대분들 맞아 너무 신기했어 너무 신기했어 진짜 분들께서 정말 이 시상식을 빛내줘러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저희도 물론 공연을 했지만 되게 그냥 저희도 관중 입장으로 너무너무 재밌고 즐기고 왔어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일 많이 배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같은 상품 받았고 너무 좋았어요 첫 시상식의 첫 순상 진짜 이제 내일도 보고 올해 글피도 보고 계속 볼 거예요 한동안 우리 계속 보는데 우선은 정말로 이 상 받게 도와준 우리 민지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정말로 아까 무대에서는 정말 긴장해서 다 말 못했지만 말로 표현 못했으면 너무 예뻐 그거에 맞게 우리가 또 아이씨도 정말 열심히 해서 또 멋있는 무대 멋있는 모습 보여줄게 그러니까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우리 내일봐요 내일보고 잘 자요 잘 자요 내일봐요 고마워요 오늘 이승 왔어요